올해 5월 국내 유통업체의 오프라인 매출은 6.1% 감소했고 온라인 매출은 13.5%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한 겁니다. 하지만 부산지역 기업은 사정이 다릅니다. 온라인 플랫폼 구축 비용이나 판로 개척을 위한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부산지역의 온라인 상품 판매 비중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산시는 비대면 경제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비대면 경제팀을 신설했는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중소기업, 벤처 창업기업 등 각 경제 주체들이 비대면 경제 구조를 체계적으로 만들어내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비대면 경제 체제에서 산업별, 경제 주체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대면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에 어떻게 빨리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느냐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는 관건이 될 것입니다. 부산시는 온라인 시장 성장에 따라 유통 시스템이 복잡해져 소규모 판매자가 감당하기 힘들어진 만큼 소상공인의 유통 역량 강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상품 입구부터 분류, 재고와 품질 관리 배송 등 고객에게 상품이 도착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산 전역에 소규모 기업 스마트 공동 유통센터 4곳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비대면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발굴해 온라인 독립물 구축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기반의 신 사업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부산시는 이밖에도 기업들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한 동시에 온라인 판매 특별점과 오픈마켓에 맞는 제품을 기획해 실질적으로 기업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